가면 뒤를 나갑시다 과거를 꽉꽉 대 노니 시작 과거를 꽉꽉 대 노니 뗄 수가 없지 뗄 수가 없지 그렇게 해야 돼 과거를 꽉꽉 대 노니 뗄 수가 없지 시작 과거를 꽉꽉 대 노니 뗄 수가 없지 오 이제 보니 니가 뭐놈이로구나 심심하던 중에 잘 왔다. 얘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저막 끝에 치리산에서 건목 전해온 박달나무 홍등께 있느니라. 이리 가져오는 요런 놈은 봄날 개잡듯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벼루는 거야. 벼루고 목니를 부려. 캬 해갖고 요놈을 내가 오 너 이놈 너 지금 뭐 가지러 왔어. 요 이 도둑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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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입장이 돼야 돼. 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때릴 수가 없지. 오 이제 보니 니가 뭐놈이로구나 심심하던 중에 잘 왔다. 얘 마당새야 대문 걸고 자 여기서 그냥 대문 걸고 별론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저막 끝에 치리산에서 건목 전해온 박달나무 홍등께 있느니라. 이리 가져오너라. 요런 놈은 봄날 개잡듯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돼. 겁나게 저기 뭐야 독설시로가. 자 가보시오. 시작. 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때릴 수가 없지. 오 이제 보니 니가 뭐놈이로구나 심심하던 중에 잘 왔다. 얘 마당새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저막 끝에 치리산에서 건목 처리로 박달나무 홍등께 있는 줄 알아. 이리 가져오너라. 요런 놈은 봄날 개잡듯이야. 아따 너무 잘한다. 속에 놀보가 한 마리씩 있네. 놀보 한 마리. 놀보는 건동바라 시작. 놀보는 건동바라. 치리산 동둥이를 눈 위에 번뜻 들고 돼 이놈 벙버음아. 잘살기 내 보기여 못살기도 니 팔자. 굶고 먹고 내 목걸은다. 폈섬 주자 흔들. 마당에 돼지 안에 다물다물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돼지 흘며 절관 주자 흔들. 천록방 끝에 안에 가득 가득이 관을 지었으니 너 주자고 돼지 흘며 절관 주자 흔들. 천록방 끝에 안에 가득 가득이 관을 지었으니 내 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괴또 널며 지게이 주자 흔들. 고진방구리 안에 대대여지가 들었으니 너 주자고 독금기며 사내기 주자 흔들. 광개백개수 백마리가 톡톡하고 꼬꼬구니 도주자고 다꾼기랴. 뭉둥이를 틀어매고 에이 이놈 강도놈 좁은 골파락 찌듯 깡짜 싸움에 개집시듯 탐에 걸친 구냉이시듯 딱딱 철폼 아이고 형님 밥도 졌어 이 이놈 이놈 시작 이 이놈 딱딱 아이고 다리 무너졌어 형님 흥복아 기가 깔아막혀 몽둥이 럭을 피하려고 올라갔다가 가가가 내려왔다가 대문을 걸어느니 날도 이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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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해왔어 그다음 주에 다음 주는 신께로 한 번 더 할까요 여기를 여기가 여기가 놀보는 거동보아라가 좀 우리가 처음에 할 때도 매끈하지는 않았었어 그냥 어정쩡하고 싶어 이 곡 자체도 약간 어정쩡해 똘보놈 시작 똘보놈 거동바락 지리산 몽둥이놀 눈 위에 범뜩 들고 돼 이놈 흥모놈아 잘살긴 내 복이요 못살기도 니 팔자 쿵쿵 먹고 내 복 거른다 혈섬 주자 흔들 마당에 뒤지 안에 다물 다물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돼지 홀며 전관 주자 흔들 천록빵 금괴 안에 가득 가득이 화놀지여 내 돈이 들었으니 너 주자고 괴 또 널며 찌개니 주자 흔들 코지 임방 우리 안에 태도의 여지가 들었으니 너 주자고 톡꿈기며 사레기 주자 흔들 황게 백개 수백 마리가 톡톡하고 꼬꼬구니 도주자고 다 꿈기랴 몽둥이를 들어매고 대 이놈 강도놈 초공골패락 치듯 탕자 싸구매 개질을 치듯 탕매걸 침꾼에 위치듯 후닥닥 철포 아이고 형님 박 터졌어 이놈 딱 딱 아이고 달이 무너졌어 형님 흥무가 기아 아아아 막혀 뭉둥이 러걸 피하랴고 올라갔다가 가거 내려왔다가 대문을 걸어느니 날도 뒤에 또 어 Support 오탓옥 그저 makes Franc mers 아이고 용수 씨 날 사랑살려 둘 아이고 영수씨 딸 좀 살려 허거죠 여기가 저기가 도섭이 많아서 그래 쟤가 도섭으로 다 그냥 쭉 그렇게 가잖아 올라갔다가 거기서 사부님 거기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대문을 걸어느니 날문을 걸어느니 딸도 뛰어도 허허허허허 무더고 그저 퍽퍽맞는디 안으로 쫓겨들어가며 아이고 영수씨 사람 살려주어 아이고 영수씨 딸 좀 살려 허거 주어 주소 섬겨야 돼 주소 섬겨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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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엉덩이를 막 이렇게 하잖아 피하려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돼있어 쉽지 않아 세상에 우리 저기 뭐냐 우리 정희님 그러니까 우리 저기 솜다리님이 늦게라도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 우리 정희님 우리 정희님 우리 정희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